봄투데이 헤비치 제품에 갤럭시 S3 베지터블 가죽이 있습니다. 베지터블 가죽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맨더린 색상입니다. 잘 익은 귤 색상과 비슷하구요. 여러분은 이태리 가죽인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장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착은 옆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빠지지 않게 날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는 카드 수납 4개를 수납을 할 수가 있구요. 옆에는 간단하게 현금을 넣어서 다니시면 됩니다. 장착을 사용합니다. 겉에는 베지터블 천연소 가죽으로 엠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겉에 헤비치 제품을 청으로 엠보 처리 벽에 엠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